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수능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면서 준비를 잘하고 있죠 지금 이 시간 굉장히 많은 시련과 막연함 좌절 초조함이 더욱더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앞만 보고 수능을 위해 온 힘을 그리고 온 마음을 다 써야 할 때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수능을 위해서 지구과학을 준비하고 있잖아 모의고사도 봤습니다 실현도 당했고 좌절도 당했어요 그 기본 개념도 봤어 지구과학 기본 개념 봤어 기출 문제도 풀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품마인들은 수능을 준비하면서 수능에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문제 푸는 거 EBS 연계 문제 보는 거 기출 문제 푸는 거 확실하게 정리된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품마인들 잘 생각해 봐봐 기본 개념이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요 기출 문제를 푸는 것도 EBS 연계 규제인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공부하는 것도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공부하면서 내용이 중복될 것이고 문제를 막 풀면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헷갈리면서 기본 개념이 잘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머리만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 풀면서 좌절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아니 사실 개념이 안 되어 있는데 자꾸 남을 따라하면서 문제를 풀게 되고 남들은 이거 하니까 나도 이거 해야 될 것 같고 자꾸 조바심만 생기니까 의욕이 떨어지고 자 이런 악의 악순환을 우리가 한번 끊어보자는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는 이때 다시 한번 핵심적인 기본 개념과 수능에 필요한 필수 개념들을 다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맨날 똑같은 지존역 보고 개념서를 보고 똑같은 강의 기본 개념만 계속 본다 그럼 조금 공부에 대한 회의감도 느껴지게 되겠죠 그 의욕도 더 생기지 않고 그리고 이 지구과학에서 또 암기가 중요하잖아 암기가 정말 중요하잖아 우리 애들아 고생대회에서 뭐 컴온 실태 석패 이런 것들 그런데 그냥 암기를 그냥 장풍이가 하는 암기법으로 공부할 수 있지만 그 암기법을 확실하게 암기해서 잘 활용하는 풍마니들도 있겠지만 이 암기법이 잘 안 맞는 풍마니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마니들 중에 공간 지각 능력이 약한 풍마니들도 있을 것이고 응용력이 떨어지는 풍마니들도 있을 것이니까 장풍이가 이 모든 풍마니들이 조금은 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막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자 우리 풍마니들의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보자 의미로 장풍이가 특강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4D 특강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글로만 그리고 평면적인 그림과 칠판에서만 기본 개념을 막 이해시켰잖아 근데 이해가 안되면 우리는 어떻게 위로합니까? 이해가 안되면 그냥 막 외우지마 하면서 외우지도 않아 크잖아 이해가 잘 안돼요 그러니까 암기도 잘 안될 것이고 아니 생각해봐라 우리가 지금 지구과학을 하고 있는데 지구 자체가 구형이야 근데 어떻게 평면적인 것으로만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까? 그래서 장풍이가 우리 풍마니들이 그냥 암기가 아니라 어떤 이 암기의 내용들을 조금 더 이미지화하고 구체화하고 좀 더 입체적인 기본 개념을 정리해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장풍이가 4D 특강을 오픈하게 됩니다 자 이 4D 특강의 4D의 의미는요 입체적인 4D의 뜻도 있지만 굉장히 중의적인 표현이죠 이 4D의 D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의 DIP 좀 더 어려운 내용의 DIFFICULT 좀 더 지역적인 내용의 DITEL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구과학의 개념을 잡고 입체적으로 다르게 이해를 해볼 것입니다 자 4D 특강은 전인 강의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CG의 대병사인 제가 컴퓨터 그래픽과 3D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 풍마니들의 기본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이해를 시켜드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수능에 꼭 필요하고 다른 이 단원과의 연계성이 있는 주제들 자 용어만 들어도 머리뼈가 막 지끈지끈 아픈 그러한 주제들 예를 들어볼까 고지자기 복각 풀룸 멘틀 대류 외의 힘 퇴적구조와 지질구조 헬리뉴 라니냐 와 듣기만 해도 막 소름 쫙 돋고 막 이거를 죽여받아 막 할 이런 주제들을 장풍이가 10개의 주제를 선별해서 그냥 판서가 아니라 입체적인 영상으로 장풍이가 한번 표현해 보면서 우리 풍마니들의 이해력을 더 고치시킬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이 기본 개념을 장풍이가 이미지화해서 좀 더 다른 강의로 한번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D 특강의 수강자는 기본 개념을 한번 봤는데 중요한 개념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풍마니들 그리고 암기를 해도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암기가 안 되는 풍마니들 그리고 평면이 아닌 입체적으로 개념을 머릿속에 이해시키고 싶은 풍마니들 이런 풍마니들은 기본기를 살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D 특강이 강조하는 강의 오픈 후 매주 한 강씩 업로드가 될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얘들아 강의뿐만 아니라 디테일하게 효과들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주에 한 강씩 업로드가 될 거고 될 수 있는 대로 이 업로드를 빨리빨리 해서 우리 풍마니들이 좀 이 업로드에 대한 갈증을 장풍이가 없앨 수 있도록 장풍이가 24시간 편의점처럼 밤샘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교환은 자료로 업로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다운받아서 지존역과 같이 같이 보관하시면서 보면 됩니다 매 강의 후 기본 개념의 정리를 위한 문제도 장풍이가 매 강의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 한 강의가 끝나고 배웠던 내용들을 바로바로 복습을 통해서 우리 풍마니들이 좀 더 완벽한 기본기를 확실하게 이해시켜주시면 됩니다 수능을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아주 좀 막막하고 걱정이 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좀 더 색다른 강의 형식을 통해서 우리 풍마니들이 기본 개념을 좀 더 쉽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다지면서 장풍이가 바라는 것은 우리 풍마니들이 한 번 더 지구과학원에 대한 자신감과 가능성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장풍이의 목표입니다 우리 풍마니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지요 바로 수능 만점 그리고 수능 1등급이라도 더 한 번 올려보자 나도 그리고 우리 풍마니들도 최선을 다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나도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풍마니들도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가 이때를 기억하면서 이때가 좋았지 난 푸념을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잘 해내면서 우리 9월 모평 어려울 거예요 그 9월 모평 그리고 수능 더 어렵겠죠 그 수능까지 한 번 잘 버텨보도록 합시다 우리 풍마니들을 오늘도 응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힘을 내보도록 합시다 우리 풍마니들 끝까지 이를 악물고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쓰고 바르셨습니다 힘냅시다 우리 풍마니들 지치지 말자 파이팅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